자 5.11 p.m. June 21st 2019 자 여기 지금 세컨드플로우 아 저기 우리 뷰티풀거 어 캐나다의 뷰티풀거라고 덤나왔어 두퐁 호텔 여기에 어 어 캐나다의 뷰티풀거 유튜브에 나왔지 어 어 뷰티풀 세븐티넛설도 거기 있잖아 어 어 딱 덤나왔어 으 으 아 도스타가 아니죠 캐나티카 대본이요 여기에 어 캐나티카 대본이고 자 오버디아 디스아이 다 어 두퐁 두퐁 저기 뭐야 뭐 써클 여기 좀 캐나티카 대본이네 여기 그리고 오버디아 이제 어 두퐁들 어 자 오버디아가 이제 큐스티시고 큐스티트 월 페이파 토 다음 중마다 자 여기 두퐁 지금 서클이고 여기 두퐁 호텔 여기 두퐁 호텔 여기 두퐁 호텔 hs hl 에다 프로젝스 hs w 에다 프로젝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모든 피플라에 받을 피플라에 있죠 자 지금 타이니 앰피비어스 드론하우스 앰피비어스 드론하우스 타이니 드론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앰피비어스 러시아에서 콘테이너 드론 프로펠라가 이젝트 된거잖아 그거를 갖다가 이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그냥 콘테이너가 투헤비다 투헤비면 아들 오면 돼 그리고 콘테이너는 스트레이션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그러니까 이제 드론하우스 드론 타이미 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앰피비어스 콘테이너 하우스 그것도 이래 있었어요 우리 뷰티폴가니깐 글래봄스 앰피비어스 앰피비어스 머테리어는 페스트가 이 카본 파이버가 베스트에요 카본 파이버 머치 스트롱을 머치 트러블 노 러스트 넌 커러시벌 넌 커러시벌 노 러스트 카본 파이버가 베스트 페인팅하고 이런거는 무드 타입으로 하지만 머터리얼은 카본 파이버가 베스트 메가야트 카모존스 카본 파이버 러스트 프리 스트로크 히스를 딱 했다 히스를 딱 하면은 아들은 스크릿치 나고 홀이 나오잖아 이거는 뭐냐 스크릿치만 나오고 스트로크 텐션이 스트로크 아타라베어 카본 파이버 나이스 거든 카본 파이버 타이니 엠피비어스 타이니 드론하우스 타이니 드론하우스 엠피비어스 드론하우스 드론 컨테이너하우스 엠피비어스 이래서 다 해버렸어 엠피비어스 타이니 드론하우스 스몰사이드 타이니 드론하우스 타이니 드론하우스 아타라베어 타이니 드론하우스 아타라베어 이래서 엠피비어스 사사랍 아구 우리 참 오 우리 뷰티퓨 시즈 우리 뷰티풀 시즈 누가 닮았냐 유튜브 닦아 보면은 여기에 이반토렌트의 비욘드 러브 거기에 나오는 그래픽이 있어 beautiful lady 딱 그렇게 닮았어 big ice에다가 비욘드 러브 하고 이반토렌트 라디는 데 거기서 이제 beautiful lady 딱 easy to find 이반토렌트가 딱 펄스 나온다 딱 요렇게 생겼어 like this 시즈를 보내셨라 나한테 지금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렐레랜은 이반토렌트와 우리 시즈를 big ice에다가 그죠 아 이거 리플렉션 때문에 지금 아 사람이야 사사랍이야 블랙은 뭐 도웰칸이고 내가 블랙은 멘탈프라우드로 아시고 디서브스도 아시고 아, 뭐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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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깐